똥밭에 누워 반쯤 감긴 눈 그를 깨우는 방법은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닌 반응합니다 밀엄을 줄 때 항상 해서만 하면 밀엄 주는 줄 알고 쳐다봅니다 하찮고 귀여워 엎지롱 이번에도 엎지롱 이번에는 진짜 줄게 엎지롱 계속 안 주면 화를 냅니다 그래도 귀엽습니다 느려 여러분들은 밀엄을 줄 때 꼭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처럼 소닉이를 소닉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엎지롱